귀신이나 헬맨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 셜베스입니다. 네, 일단 이랜드그룹 공연사업 론칭을 알리는 기자간담을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저희 한류가 이렇게 여러 해외관광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와파 공연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랜드 그룹에서 이런 대형 문화 콘텐츠를 런칭하게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애프터스쿨이 이번 공연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그룹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가운데 쪽으로 좀 보이시고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좀 보이시고요 우리는 포미닛 안녕하세요 네 이랜드 그룹 공연사업 런칭 기자간담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포미닛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면 달아주시겠습니다 둘 셋 위더 비 이엣 디 시스타 안녕하세요 시스타입니다 일단 이랜드 그룹 공연사업 런칭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 시스타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해외 한류를 더 해외 관광객분들을 더 늘어날게끔 저희 시스타가 많이 기여하고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면 알아보시고요 지난 몇 년간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낸 그 이랜드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대표해서 글로벌 기업이 된 이랜드 그룹의 모델이 되어서 정말 자부심을 저 또한 느끼고요 이번에 한류 콘텐츠 관련으로 한국의 문화를 중국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에 알리는 그런 아주 커다란 프로젝트를 이랜드에서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분명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저도 미력하게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네 네 드셨을까요? 네 드셨을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